우리 건강지인TV는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한 100만 되고 이래야 쫓아날때 홍보역거가 큰데 죄송해요 지금 꽤 오래 했는데 25,000원? 27,000원, 한 8,000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 유튜브로 한번 건강지인TV를 홍보를 할까 너무 감사하죠 끊었다가 내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요 스크린캐스트로 하시는 거예요 이영박 그래요? 네 그렇게 지금 내 유튜브가 준비가 안 됐다고?